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언론인들도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이 다 남게 될 건데 남게 될 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옳은 글을 써야 되는 것이죠.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은폐하거나 그런 글을 쓰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다른 문제는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체제와 관련된 그런 선거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크게 질책하고 싶지 않은 것은 본인들도 지금 나이가 한 50줄에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길고 긴 세월 동안 그 비용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50대 여러분들 언론사에 있는 중견 기자들 같으면 자식들이 벌써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일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통이라는 것을 다 본인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자식들을 다 키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논평은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나무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을 여러분 관통하는 그런 법칙이라는 것이 선택하게 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걸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희민지의 선관위 사무총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했는데 그 취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했던 글을 쓰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없었는데 비교적 중앙일보에서 활동적으로 이렇게 글을 내는 강찬호 논술위원 늘 좋은 이야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관해서는 웃기는 이야기를 참 많이 쓰는 양반이죠. 그래도 특종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 문제가 부상되는 데는 기여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기 보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사무총장의 신임 사무총장의 과제 이렇게 아주 논문처럼 그렇게 글을 썼네요. 아마 여러분들 얼굴이 익숙할 겁니다. 강찬호 논술위원 유튜브 방송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26일 날 사법연수원의 원장이자 설법과대학 졸업생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7구학분 동기인 김용빈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이 취임을 했는데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 참 잘해야 될 겁니다. 이 공직에 쓰게 되면 칼 끝에 쓴 거와 같아 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런 조혜주라든지 김세한이라든지 박찬진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사를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리가 다 주어지게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는 공명정대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남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올곧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장까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잘못하게 되면 조혜주나 박찬진급으로 추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강찬호 논술위원이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과제에 대해서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만해놨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제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의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논란의 핵심인 사전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미 선관위 안팎에서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기간을 하루로 줄이거나 투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종료 이후에 당일 투표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판의 변화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투표일도 쟁점입니다. 사전투표일은 처음 도입된 2013년 재선 보궐선거에서 6.93%를 기록한 이후에 매년 상승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36.9%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전투표일이 당일 투표율을 추월해서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대체하는 본말전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 성향도 사전투표와 본투표 확인이 달라 결과가 반대로 나오게 있습니다. 투표자 성향이 다른 게 아니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니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강찬호 아마 논섭위원이 문과 출신일 겁니다. 아무리 문과 출신이라도 통계학의 기둥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표본집단 1의 여러분들 표본의 수가 크거나 또 표본집단 2의 표본의 수가 크거나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표본집단 1과 표본집단 2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선거에 빗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은 투표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과 출신들은 머리가 뭡니까? 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조재영과 천대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특정후보가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4.15 총선 이후에 일어난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으니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후보의 이런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뭐죠? 통계학의 기둥과 이런 골격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위반해가지고 항상 이재명은 전국 곳곳에서 플러스 10%가 나오고 항상 여러분 차이가 뭐죠? 사전빼기 당일이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10%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재영과 천대유 같은 대법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투표자 성향도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확인이 달라 결과가 반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논설위원합니까? 아무리 문과 출신이라도 통계학이 대수의 법칙도 모르냐 이야기죠. 대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천명을 가지고 국정지대조차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는 1만 명, 2만 명, 10만 명, 20만 명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기가 찬 나라가 대부분인 겁니다. 선관이 안팎에서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단축해 투표율을 30% 순위를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다. 아예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긍정적 반응이 많다고 한다. 사전투표를 맨날 조작하는데 조금 고체가 어떻게 이러면 사전투표 조작을 맡겠습니까? qr코드 쓰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 뭐죠?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서 막 찍어가지고 그냥 제3의 장소에 투표지를 만들어서 숱여 넣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를 성북하지 않는 세력의 부정선거 프레임 도구로 전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서글픈 현실을 선관위는 유념해야 된다. 다음에 나라가 크게 어려워지게 되면 조선중앙동화가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의 중견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 사실을 호도하고 반과학과 반사실의 입장에 처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덮는 데 크게 여러분들 협력하게 된 거죠. 이게 어제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이 그래프가 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을 지내고 퇴직하신 최중구 씨가 제공한 겁니다. 왼쪽이 여러분 2016년 정상적인 투표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12.5%만큼 블러스값이 나오고 12.5%가 하늘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희망하게 도둑질을 미래통합당의 도둑질을 12.5% 마이너스 12.5%만큼 도둑질을 해가지고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완전히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만큼 떨어진 두 개의 종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정선거 증거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4.15 총선의 부정선거,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 증거인 거죠. 그래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거 문제는 채용비리, 입찰비리 이런 거 아닙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 문제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특표 증감, 증가와 감소 작업입니다. 태산 같은 증거물이 다 축적됐지 않습니까? 모든 증거물은 다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 4월 5일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료진 두 번째 여러분들 공직선거인 보궐선거까지 어떻게 선거를 조작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다 밝혔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라 하더라도 제목 잘 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 인천광역시 시장선거.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투표자 기순으로 6%를 훔쳐가지고 박남춘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시장은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다 0%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선관이 스스로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한 데는 후보별 득표수가 사전과 당일이 같으니까 거의 무시할 만한 숫자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조작을 한 데는 어떻습니까? 항상 더블당은 플러스 6, 7% 항상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6%지 않습니까? 표본수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자 3만 사전투표자 2만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수입니다. 표본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후보별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냥 100% 조작인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표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유정복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도독놈들이라 한 겁니다. 도독놈들이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뭐에서 선거에서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밝힌 거 아닙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지 악한지 대한민국이란 배운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부정선거가 만연해가지고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 건지 참 걱정이 안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되건 안 되건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일단 사람이 부정선거가 일상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힘이 자라는 데까지 제가 나서 자란 나라니까 제가 몰랐으면 침묵하겠지만 알게 됐으니까 이 문제를 꾸준히 이 문제를 이해하게 할 수 없는 날까지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는 일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 회부를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나온 도독놈들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